한국인의 밥상을 하며 참 많은 강과 바다를 돌았습니다. 우리는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답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제철 맞은 싱싱한 횟감을 언제든 즐길 수가 있죠. 덕분에 제 혀가 참 혼없이 호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름 식도락가인 척해도 저도 몰랐던 봄철 별미가 있더군요. 바로 이곳 행조나루의 명물 웅어말입니다. 조신하게 그립던 손비들까지도 봄이면 그 맛이 생각나 몸이 달았다는 행주의 명문 웅어는 기름이 많아 고소하고 부드러운 감칠맛이 일품이랍니다. 하지만 이젠 그 이름을 아는 사람도 드물죠. 대체 그 많던 웅어는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시간은 참 많은 것을 변하게 합니다. 늘 그대로일 것만 같은 강도 시간 앞에서는 마찬가지죠. 진경상수화의 대가 경제 정선이 그림을 그렸다는 소왕로입니다. 그가 봤던 한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양천 현룡으로 있던 경제 정선이 그린 행어관화라는 그림입니다. 봄철 행주산성 부근 한강에서 때를 지어 웅어를 잡던 배들을 그린 것입니다. 참 세월이 무상함을 느껴요. 이 조선시대의 웅어는 꽤 유명한 생선이어서요. 여러 곳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옥담 이응희 선생의 웅어라든 시도 그 중 하나인데요. 촘촘한 그물을 강가에 펼치니 웅어 한때가 모조리 걸렸구나. 가는 꼬리는 은장로를 뽑은 듯 잘되는 칼로 회를 점여도 좋고 석쇠에 얹어 구워도 좋으리 웅어란 이름 만인 입에 오르고 창댄 맛은 집집마다 알려졌네. 웅어는 뭐 임금이나 백성들 누구에게나 인기가 있는 생선이었습니다. 특히 이 행주나루의 웅어가 그랬죠. 30년 전만 해도 웅어잡이 배가 많았다는 한강 하구. 행주나루를 찾았습니다. 소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여기는 시민들이 행주나루로 많이 놀르라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요즘 여기서 웅어잡이를 요새는 여기 없죠. 전혀요? 네. 왜냐면 바다에서 하자 보니까 여깄이 올라올 무더예요. 하하. 거기서 뭐 차단하듯이 다 국토물이 많은군요. 그렇죠. 그전에는 거기 다 일로 올라와서 여기 와서 알갖거든요. 알갈때쯤 되면 고기반 물반이었어요. 그럼 이 지역에서 지금 생산을 잡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군요. 지금은 저 실뱀장어예요. 실뱀장? 네. 사실 행주나루의 웅어는 임금부터 서민층까지 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여기 고향에서는 웅어를 잡아 임금에게 진상하던 위어소가 따로 있을 정도였죠. 겸재정성도 웅어를 선물받은 친구를 화폭에 담을 만큼 웅어사랑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웅어 잡을 때는요. 여기에 배가 한 50척 있었어요. 하하. 그게 이제 5호.